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극딜이란 어떤 것이다 그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동호회 혼전 임신한 여자 자기 힘들어 미쳐 죽어버리겠다며 졸라 징징거리는 거 우리 회장언니가 밟아 죽여버렸어요 우선 본인은 어떤 지역 소규모 동호회에 소속된 여자에요? 제목 그대로 저희 동호회에서 모 여자 회원이 혼전 임신을 했어요 글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동호회 남자와 혼전 임신을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남자죠 그냥 소속된 회원이 혼전 임신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혼전 임신한 게 너무 힘들다면 오지게 징징대는 거야 게다가 이런 내용을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매일 단톡에 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엔 동호회 회원들도 같은 식구고 하니까 그래 그래 너 많이 힘들겠다 우추추추추 해줬는데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건지 이게 적당히를 모르는 거야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매일매일 징징징징징징대니까 다들 아우 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회장언니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하지만 회장도 같은 여자라 그런지 일단 알았다며 내가 DM으로 좋게좋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대화가 잘 안된 거야 그냥 그렇게 해도 똑같이 징징징징징징징 예를 들어서 얘기치 못한 천사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이런 내용이죠 이렇듯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대화가 아예 안되니까 결국 회장언니도 핵분노를 해서 이 임신녀한테 DM으로 극디를 쳐박아버립니다 사진참부예요 그 회장언니가 보낸 겁니다 야 꽁꽁아 아니 뭘 생각도 못하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피임을 안하고 꽁쓸을 하니까 임신을 처하는 거지 아니 왜 그렇게 꽁쓸하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놀라냐고 네가 피임을 안하고 꽁쓸을 오지게 하니까 임신을 한 거잖아 아니 피임 안하고 그거 할 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본 거야? 정말 몰랐어? 만약 몰랐다면 IQ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겠네 아니 상상도 못한 임신을 해서 죽고 싶고 앞으로의 삶이 자신 없어서 죽어버리고 싶으면 애를 지우거나 그냥 가든가 그냥 좀 제발 모임 내용과 상관없는 임신 타령하면서 징징거리지 좀 마라 그지 갔다 제발 꺼져 이렇게 극딜을 박아버렸고 이러자 임신여가 자기는 상처를 받았다며 이 DM 내용을 맘카페에 올렸는데 다들 회장을 욕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회장언니 인스타가 털리면서 공격을 당했어요 결국 개빡친 우리 회장언니가 임신여를 고소해버렸습니다 명예훼손이겠죠?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이 더 이해가 되나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에 보면 진짜 개어처구니가 없는 게 다들 하나같이 그래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을 했대 아니 피임을 쳐 안하고 하면 당연히 임신도 생각을 해야지 겨우 그 정도 생각도 못한 지능이 자랑이냐 지금? 내 댓글 차라리 생각지 못한 천사가 찾아와서 너무 기쁘다라고 했으면 다들 축하해줬겠죠 그런데 이건 뭐 생명을 마치 실수인 것처럼 자기 인생이 걸리적거리는 물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다들 화가 나는 거야 축복이라면 축하해주겠는데 다야 막 자꾸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그러면 낳음 당하는 애기는 뭔 죄야? 그리고 애를 품고 사는 애 엄마부터 말을 저렇게 그지같이 하는데 세상 어느 누가 저런 꼴을 보고 이쁘게 봐주겠냐고 안 그래요? 2번 아니 나도 여자지만 솔직히 회장 말이 뭐 틀린 게 있나? 그리고 저게 욕이야? 욕 아니잖아 지가 뭐 어린애라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피임을 안하고 저짓거리를 하니까 당연히 애가 생기지 말하는 걸 보면 무슨 맨날 천사가 찾아왔대 소중한 생명이 생겨서 그런데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 이러는 거 진짜 웃겨 그리고 맘카페에는 저 여자 편을 들어주면서 또 반대로 생명을 함부로 말하는 회장이 나쁘다고 난리를 쳤겠죠 공격하고 왜? 아줌마들은 오지게 감정적이니까요 나도 아이 키우는 아줌마인데요 임신연회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회장언니가 참 말을 시원하게 했네 좋아좋아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남자랑 그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피임이나 잘하던가 임신이 싫었으면 뭐가 그리 억울하고 또 뭘 쳐 잘했다고 징징거리는가 책임 못질 행동으로 했으면 아가리라도 좀 싸물고 있던가 뭔데 자랑이야? 3번 미친 끌 끌 끌 징징거리는 것도 때와 장소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피임 없이 한 게 저렇게 떠들 만큼 자랑할 일인건가? 어? 쪽팔린 줄도 모르고 말이야? 온 동네방네 나볼대는 거 참참박하구만 그렇구만 그렇구만 4번 어? 아니 회장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다고 저래? 그 모임에서 혼전 임신하라고 뭐 강제로 시켰냐? 저 모임이랑 자기 임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데 도대체 왜 그 단톡에 매일매일 생각도 못했던 천사가 찾아왔네 힘드네 어쩌네 저쩌네 이 지랄 하는 거냐고 징징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뭘 쳐 잘했다고 깔깔깔깔 아니 그리고 이게 그렇게 싫었으면 피임이나 잘 하든가 야 누가 보면 동호회 사람들이 임신시킨 줄 알겠다 5번 뭐 댓글 보니까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 나도 회장 편이에요 지가 일 쳐 저질러놓고 다독여달라 계속 징징거리면 이거는 친한 친구라 해도 짜증날 판인데 남한테 이게 뭔 지랄이야 회원들 모두가 싫어하면 눈치껏 지가 알아서 멈춰야지 지랭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쳐 징징거린 거네 어 그지 같다 더군다나 회장이 좋게 좋게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말이 안 통할 정도면 뭐 말 다 했죠 회장님 파이팅 6번 둘 다 이상한데 회장여가 잘못한 거지 더 못된 거야 어 뭐 애 지워라 죽어라 이런 소유는 또 뭐야 하소연이라고 하는 게 듣기 싫은 건 맞지만 잘못은 아니거든 저런 막말을 한 순간부터는 회장도 똑같지 아니 그 이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임신한 여자 아니 아이 아빠한테는 하소연하라고 해 잘못한 사람한테 화를 내야지 왜 제 3자를 힘들게 괴롭히고 그래 잘못한 사람한테만 화를 내고 징징거리면 되는 거라고 7번 너 그래도 출산율 완전 거지같은 이 나라에서 이 정도면 솔직히 애국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응원을 해주자고 8번 솔직히 회장하는 말이 좀 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거지같이 징징거렸으면 이런 극딜을 박아버릴까 싶어요 그나저나 야 회장은이 진짜 잘 팬다 저 여자 뼈까지 박살났겠네 9번 맨날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천사 이 지랄 그렇죠 생각을 못할 수가 없는데 10번 아니 상상도 못한 임신을 해서 미치겠고 또 앞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죽고 싶다는 사람이 애는 또 야무지게 키우려고 맘카페에 가입을 했나보네 헐 진짜 웃겨 끌 끌 끌 끌 끌 끌 두번째 사연 원제 임신 유세 떠는 직장 동료 꼴보기 싫은데 웃겨요 이를 진짜 개 못하는 계약직 빌던 직원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임신을 했다면 회사에 임밍아웃을 하더라고 참고로 이 여자 6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 됐을 때 임신한 게 보는데 좀 부끄럽고 쪽팔렸는지 아기가 생길 줄 몰랐는데 계획이 없었는데 이라는 거야 아니 진짜 미친 건가 이게 뭔 소리일까요 아니 지가 피임을 안 했으니까 애가 생기지 이걸 왜 몰라 말이 돼 진짜 나 물어보고 싶다니까 여하튼 임밍아웃 후 말끝마다 우리 애기가 우리 애기가 이걸 해 진짜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웃겨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 전 당일 예약 자료 정리본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을 빌런 직원이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11시 45분까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언제 끝나요 뭐해요 라고 했더니 한다는 말이 어머 우리 애기가 엄마랑 놀고 싶나봐요 오늘따라 애기 때문에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속도가 안 나오네 이러는 거야 또 하루는 지 잘못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기념일에 맞춰서 배송을 해야 되는데 이 직원의 착각으로 일주일 뒤로 배송 날짜가 잡혀버린 거죠 이건 그냥 빼박 누가 봐도 이어져 잘못이기 때문에 얼른 고객한테 전화해가지고 사과를 해라 이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애기가 마음이 너무 여려서 나쁜 말 듣고 속상해 할까봐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큰 실수를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혼 오지게 났는데 사장씨를 나오자마자 우는 표정과 목소리로 자기 배를 살살 만지면서 아가야 엄마는 괜찮아 진짜 오지게 꼴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뭔가 좀 웃겨요 아 그리고 진짜 웃긴 거 그 회사 매니저 닉네임 있잖아요 보통 다들 알기 쉽게 자기 이름으로 이름으로 거기다 넣어두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콩콩 이렇게 그런데 이 여자는 김콩콩 똘똘이 엄마 이렇게 해놨어 또 밥 먹고 차가운 물 마시기 전에 배를 만지면서 아가야 지금 차가운 거 들어가니까 절대 놀라지 마 이렇게 다 들리게 말하고 벌컥벌컥 마셔요 꿀꿀꿀꿀 여하튼 이렇게 꼴 보기 싫으면서도 웃기는 행동들이 2주 넘게 이어지니까 결국 우리 대리님이 평소 욕 절대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착한 언니예요 나한테 카톡으로 아우 식빵 졸라 웃기네 라고 말한 거 아직도 웃겨 꿀꿀꿀꿀 이게 바로 진정한 임신 유세죠 임신해가지고 뭐 일 듯하거나 뭐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임신 유세도 아닙니다 이런 게 임신 유세죠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남편이 챙겨줘야 되죠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계속 요구하면 그것도 임신 유세가 되겠지만 댓글 1번 또 상상도 못했대 아니 요즘 이거 유행이냐 이거 2번 저 여자 또 실수하면 스니가 배 쳐다보면서 야 똘똘아 니네 엄마 일 좀 제대로 하라고 해 라고 한번 해보세요 댓글 물론 이게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이거 진짜로 했다가는 저 모질이가 직장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냅둬요 똥은 말이지 손으로 만지는 거 아니거든 그냥 즐겨요 어차피 뭐 몇 달 뒤면 나갈 여자 아닙니까 우리는요 근데 정규직이 잘했어요 진짜 개빡쳤는데 뭐 이것도 다 지나고 나니까 그냥 희극 같아 출산 휴가 출산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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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끝나고 어휴 그래 이제 일 좀 하겠네 했는데 조금 다니다가 인계도 아예 안하고 바로 퇴소해버리네 더 기가 막힌 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권고 사직 처리해달라고 개 지랄 떨다가 나간 거야 뭐라더라 제왕이 잘못되가지고 입원을 해야 된다나 뭐라나 심지어 이 여자 애가 둘인데 두 번 다 지가 챙길 수 있는 거 야무지게 다 챙겨 먹고 나갔어요 아마 뭐 돌잔치나 그런 거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먹튀지 먹튀 헐 나중에 애 태어나면 꽁충될 확률이 99.99%네 덜덜덜덜덜 5번 헐 6개월 계약직인데 3개월 차이의 인민이면 이건 빼박이야 출산 휴가 육아 휴가 이거 받아 먹으려고 계획을 아예 하고 들어온 거네 헐 진짜 대단하다 아 맞다 실업급여도 받아먹겠네 꿀꿀꿀꿀 6번 음? 뭔가 좀 귀여운데 더 풀어봐요 솔직히 내가 당하는 거면 진짜 개 빡칠 것 같은데 남의 일이니까 개 웃긴다 꿀꿀꿀꿀꿀꿀 좋은 말도 한두 번인데 저렇게 징징거리고 하면 진짜 피곤하죠 아까 댓글에도 나온 말이지만 진짜 친한 친구라 해도 감정 쓰레기통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죠? 힘들거든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이게 소용이 없어 피드백이 돼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힘이 빠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 가족도 그럴 진데 저는 남한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빌러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üf giga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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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mastered ㅇ termin ridення ㅇorden ㅇ 감사합니다.